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솔로 가수로 나섰습니다. 데뷔 10년 만인데요. 어제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라이커 플라워는 아이린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깊게 고민하며 완성한 앨범입니다. 첫 솔로 앨범인 만큼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려 했다는데요. 한 곡 한 곡 들으며 자신의 새로운 변모를 느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타이틀곡은 생명력을 가진 꽃처럼 작은 용기를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피워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. 댄서들과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감상 포인트라고 하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 7,2,3,3,6,3,6,4,1 because they're in the same杯.